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이야기 한번 또 팩트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명섭 연구위원님 하이투자증권에서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굉장한 신뢰를 또 우리 위원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개인투자자분들도 우리 송명섭 위원님 반도체에 관한 뷰에 대해서 많이 길을 열어놓고 계신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 얘기를 오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수치부터 좀 알려주시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매크로 지표와 반도체 주가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현재 그 IT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 동향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가 지금 현재 반도체 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반도체 주가가 이제 추세적 상승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업황 동향에서 PC 쪽부터 먼저 좀 보면요 작년 4분기에 이제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때 그랬던 이유는 이제 일부 부품 부족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생산하고 출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이 YY로 5% 증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달 들어와서 이 출하량 YY 증가율이 마이너스 7%로 빠지고 2월달에도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하고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 들어오면서 좀 부진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월달에 YY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 5%로 전월에 비해서는 그 역성장 폭이 좀 줄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10년간의 역사적인 평균 전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1월달이 보통 12월 대비해서 한 19%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계절성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4%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는 보통 6% 감소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9% 감소했죠 그래서 지금 1월 2월 돌아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 이 회사들이 올해 출하량 가이던스를 어떻게 줬냐면 작년 대비 약간 역성장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가이던스를 줬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상반기까지는 이제 고객들의 주문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하반기에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대만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가 올해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은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갑자기 올해 1월 2월 돌아서 조금 부진해졌을까 작년 4분기에 부품 부족 문제가 풀리면서 생산 출하를 많이 늘렸는데 실제 판매가 아마 그거를 하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고가 늘면서 그래서 1월 2월 들어와서 출하가 좀 부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지금 굉장히 부진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 칠해서 보시면 작년 4분기에 지금 출하량 대비해서 실 판매량이 상당히 밑에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출하량을 다 더하고 중국 시장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 판매량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770만 대 정도가 실 판매가 출하량을 하회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770만 대 재고가 쌓였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는 어떻게 됐냐면 2월 달에 실 판매량은 2370만 대로 1월 대비 3000만 대에서 좀 감소했는데 출하량이 1월 달에 3240만 대였던 것이 2월 달에 무려 1450만 대로 59%나 극감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 그래서 얘기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팔려요 얼마 전에 어저께 아이폰마저도 지금 동유럽에서 수요 부진 때문에 생산 컷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수요가 부진이에요? 지금 전쟁 났으니까 동유럽에서 그 정도 애플은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실 판매량을 보셔도 지금 2월 달에 마이너스 14%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항이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 2770만 대의 재고가 지금 생겼는데 지금 2월 달에 출하를 줄여가지고 한 920만 대 정도 재고를 줄인 것 같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분기 말까지는 아마도 출하가 그렇게 좋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한테 AP를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미디어텍인데 미디어텍이 보통 정상 재고가 한 10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의 재고가 최근에 160에서 180일 정도로 올라왔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재고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산과 출하를 조금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도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올해 상반기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가장 리스크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제도 골드만삭스 같은 데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율을 좀 낮추고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서버 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버는 크게 두 시장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HP, Dell, 레노버 같은 그런 전통적인 서버 업체들이 일반 기업들한테 파는 그런 브랜드 서버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여기 표 위에 보시면 뭐 구글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센터 그런데 그런 브랜드 서버 시장은 이미 정체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니까 18년에 무려 42.1%의 캐펙스 증가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상반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하반기에 서버 드렘 위주로 굉장한 오더컨 나오고 가격 굉장히 빠지고 그래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나빴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과잉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0.3% 캐펙스가 오히려 감소했죠 그랬는데 20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 같은 게 더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캐펙스가 다시 늘기 시작을 했죠 27.1% 그래서 좋아진 겁니다 서버 시장이 그런데 2021년에는 지금 원래 예측은 한 19.2% 정도 캐펙스가 늘지 않겠냐 2021년에 작년에 그렇게 봤는데 막상 3월 24일자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3월 24일이면 빅테크 업체들이 4분 실적 발표가 이미 끝났을 때죠 그러니까 이게 확정치예요 그리고 이때 올해 캐펙스에 대한 가이던스도 나왔을 거예요 그거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캐펙스 증가율이 28.5%나 는 거예요 특히 누가 늘렸냐 여기 아마존이 엄청 예상보다 많이 늘렸다 작년 4분기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 많이 해주고 한동안 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런데 올해 가이던스를 반영한 캐펙스 증가율이 보시는 것처럼 11.4%밖에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28.5%의 캐펙스 증가율 나왔는데 서버 출향 증가율이 작년에 한 6.7%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캐펙스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과연 올해 서버 출향 증가율이 얼마나 빠지겠냐 이런 역기저 효과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제가 볼 때는 11.4%에서 아마 이게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사용조정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10% 중후반대 2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작년에 서버 출향 증가율 대비해서는 올해는 좀 빠지지 않겠냐 그런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서버 출향 증가율에 대해서는 대략 4에서 5%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전망하는 얘기들이 많다 이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악영향을 준 게 인텔 사파 래피즈가 1분기에 출시될 걸로 그래서 이게 나오면 하이엔드 서버의 생산이 늘고 DDR5의 채택 비중이 올라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거의 3분기 출시되는 거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판매는 4분기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효과들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기대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상황이 조금 오래 들어와서 IT 쪽에서 수요가 좀 약화되는 모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현물 가격을 한번 보면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어느 하나 확실히 좀 세게 갈 게 없군요 지금 현재 모습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은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지금 갈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현물 가격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고정거래 가격을 선행을 하고 또 이제 반도첩체들 실적을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죠 최근에 현물 가격에 이게 굉장히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얘가 이제 작년에 10월달까지는 내내 내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11월달부터 올라서 계속 오르더니만 춘절 연휴 직전엔 또 다시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춘절 연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춘절 연휴 끝나고 다시 올랐냐 자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 연휴가 우리보다 길죠 한 10일, 14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현물 시장의 상황은 공급도 적고 수요도 적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춘절 연휴 동안 디렘을 못 샀으니 그쪽의 유통업자들이나 딜러들이 마른 겁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춘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급한 물량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물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급한 수요가 채워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1대1로 부딪혀서 뭐가 더 세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변동이 나는 건데 그래서 춘절 연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3월 중순부터 현물 가격이 지금 내리기 시작해서 최근에서는 약간 낙폭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거래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에 2분기 고정거래가기 상승 여부 디렘은 물음표, 낸든 느낌표 이렇게 쳐놨는데 자 2분기 고정거래가기 언제 결정이 나냐면 4월 중순 빠르면 늦으면 4월 하순에도 결정이 납니다 고객과 협상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3월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현물 가격이 만약에 4월 중순까지 계속 내린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거래가기 닿든지 아니면 뚫고 내려간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제 시장이 약간 낙간적으로 봤던 시나리오는 뭐냐면 1분기까지는 가격이 빠져도 지금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가기 보다 높기 때문에 2분기 고정거래가기은 살짝 오르고 3분기부터는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치서를 갈 거다라는 그런 낙간적인 시나리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현물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면 그러면 2분기 고정거래가기 못 오르거나 아니면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시나리오가 바뀌는 거예요 하반기가 일단 모르게 되는 상황을 그런 그림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중순 정도까지 현물 가격이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낸드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이번에 키옥시아 일본 라인 오염 문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90억 개 정도의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물량이 한 1주 반 물량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공급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낸드업체들 재고가 평균적으로 4주 반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주 정도로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3월 17일 날 일본에서 지진 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뉴스를 보실 때는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만약에 반도체 라인이 있는 지역에서 진도가 한 5도 이상 낮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4도보다 4도 이하다 그러면 그러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요새 반도체 라인이 그렇게 짓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키옥시아의 신귤라인이 위치한 키타카미의 5도 약 이런 진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낸드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2분기에 가격을 10% 정도 올려달라고 지금 고객들한테 던져놓은 상태예요 물론 고객들이 당연히 그만큼 묻어주겠다 하겠죠 그래서 일단 협상을 하겠지만 일단 이 사건들이 벌어진 이후로 이전보다 달라고 했던 물량보다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고객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낸드 가격은 2분기에 오를 거예요 고정거래 가격이 그러면 2분기 반도체들 실적은 D램은 아무리 나빠도 약간 빠진 정도일 거고 낸드는 가격이 오를 테니까 2분기 반도체들 실적은 좋아지겠죠 낸드는 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죠? 낸드는 스마트폰이나 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신해서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진 찍으시면 그 사진의 데이터가 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안에 있는 게 그게 바로 낸드입니다 그게 낸드죠?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수요는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데 가격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낸드만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된 건 뭐냐면 일단 2분기는 그런데 일단은 하반기에 수요라는 거는 저는 거의 뭐 매크로 선행 지표들 그다음에 미국, 중국, 양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정난다고 보지만 업황 측면에서 조금 힌트를 받으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왼쪽 그림 10위를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제가 고객별로 D램 재고를 여기다 해놨는데 PC 고객들은 재고가 지금 한 5주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모바일 고객들은 지금 스마트폰 특히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재고가 많아서 한 6주, 7주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 고객들이 재고가 한 10주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정상보다는 조금 높지만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D램 업체들 재고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하이닉스 재고가 2주에서 3주 사이였고요 삼성전자가 3주에서 4주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D램 출하량 증가율이 마이너스 한 5% 돼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면 1분기 말 기준으로는 D램 업체들 재고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주 이상으로 올라갔을 거고 삼성전자는 4주 이상으로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4월 달에 반도체 회사들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 D램 랜드 출하량 증가율 우리가 그걸 빗그로스라고 그러는데 가이던스를 줄 거예요 랜드는 당연히 좋게 주겠죠 왜냐하면 키옥시아가 공급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D램에서 지금 얼마나 빗그로스를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 얘기냐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회사들 2분기 D램 출하 증가율을 15% 이상으로 다 잡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야 1분기에 마이너스 빗그로스 나온 거 다 상세시키고 작년 4분기보다도 수요가 더 늘었다 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정도 출하를 해야 2분기 말 기준으로 반도첩체들의 재고가 더 1분기 말보다는 축소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를 굉장히 가볍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10% 또는 언더로 빗그로스를 가이던스를 준다 그러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은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 2분기 말 기준으로 D램 업체들의 재고가 정상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약간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현재 업황 측면과 그다음에 업황 측면에서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쭉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제가 밸류에이션하고 경기 선행지표들 그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이 썩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좀 그래요 작년 4분기보다는 좀 나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약간 전쟁의 이슈 그다음에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둔화는 되고 있는데 본연 2월 달 데이터를 저도 이제 제가 정확히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출하량이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고는 채널 재고는 좀 준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1, 2월 달에 데이터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좀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약간 그런 기대도 살짝은 들어요 물론 지금 보이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상반기 중에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되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4페이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삼성전자 주가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1기가비 기준 ASP 이건 D램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그 아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즉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메모리 반도체 오팅입니다 이 두 가지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실적하고 직결이 되는 주당 가치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 YY 증가업률이라는 그런 경기 선행 지표 그다음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경기 선행 지표 이 두 가지를 그려놨는데 이거는 향후 경기, 그 다음 수요를 얘기를 해주는 밸류션 배수 요인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거는 주당 가치 곱하기 밸류션 배수로 해서 나오는 게 주가죠 그런데 2018년 이후로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때 주당 가치 요인들은 오히려 오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오를 때 내리고 그다음에 빠질 때 오르고 오를 때 내리고 빠질 때 오르고 2018년 이후로는 이러한 주당 가치 업황 요인이 주가랑 삼성전자 주가랑 동행한 적이 없어요 다 반대로 갔습니다 주당 가치 요인이 지금 퍼, PBA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EPS, BPS를 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2월, 3월에 그때 이제 반도체 주가 막 오르고요 그다음에 업체도 실적 예상치를 대폭 상해하는데도 그때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분기 후에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냐 또는 업체들 실적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 보고 투자하셨으면 2018년 이후로는 거의 거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그런데 이 아래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 YY 증가업률이나 미국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기 선행지표들은 거의 모든 구간에서 주가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이 풀리면 오르고 돈 줄이면 떨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거의 100%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좀 보시면 하이닉스는 약간 조금 다른데 물론 하이닉스도 이러한 경기 선행지표, 벨레이션 배수 요인들하고 동행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업황 같은 주당가초인하고 동행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 19년, 20년은 거꾸로 갔고요 21년은 또 같은 방향으로 갔어요 이게 최근에 와서 하이닉스가 그나마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아웃퍼포먼스의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지표들이 지금 나빠지면서 그 악영향을 삼성전자는 100% 받았고 하이닉스도 물론 그 영향을 일부 받지만 그런 영향도 받지만 반도체 업황이 다른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또 받아서 하이닉스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순익이나 영업이 올라갈 때 주가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ISM 제조업 지표, 유동성 이걸 보고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18년 이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돌려서 얘기하면 나중에 만약에 매크로 지표가 계속 무너지고 그 영향으로 수요가 나빠지면서 반도체 업황이 만약에 나빠지는 그런 국면까지 가면 그럼 그때는 의도치 않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덜 빠지겠죠 그때는 삼성전 주가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런데 그러면 왜 반도체 주가는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하고 같이 가냐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어요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즉 업황하고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 그다음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중국의 크레드 임펄스 지수 이거는 중국의 신용공유 지표죠 유동성 지표인데 이거를 같이 비교해서 그려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수 있는 점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제가 왼쪽으로 6개월을 당겨놓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나 미국 ISM 제조업 지수나 중국 크레드 임펄스 지수 같은 애들이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6개월 또는 그 이상 미리 앞서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흔히들 반도체 주가는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나 업황을 6개월 이상 9개월 이렇게 선행한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실제로 업황을 선행하는 것은 이런 경기 선행 지표고 주가는 이런 경기 선행 지표를 보면서 같이 가는 거죠 저희가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이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반도체는 두 분기 정도 앞서서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드릴 때마다 어떻게 두 분기 후를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하나가 참 신기했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해 주신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경기 선행 지수들에 따라서 당시에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한 두 분기 정도 지나서 업황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만약에 지금 그래서 올해 3분기 후반 이후에 반도체 업황, 반도체 가격, 업체들 실질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지금 경기 상황이 업사이클이나 다운사이클에 이미 어느 정도 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경기 사이클이 지금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다음에 공급이나 또는 업계 내에서 이런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하반기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그냥 버티냐 아니면 완전히 망가지냐 기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IT 세트업체들도 하반기에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가합니다 ISM 제조업지수, 중국 크레인펄스 지수 같은 거 이런 곳들이 향후에 경기와 반도체 업환과 업체들의 실적을 미리 얘기해 주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결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미국에서 진짜 0.5%씩 금리를 4월 5월 해가지고 몇 차례씩 계속 세게 올릴 거냐 그리고 중국에서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진짜 해줄 거냐 그리고 위드 코로나 가줄 거냐 그다음에 특수목적 채권 발행 많이 늘려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은 바로바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6개월 후에 반도체 업환과 실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지표가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가률인데 자 작년에 이제 왼쪽 그림 24 보시면요 글로벌 유동성 증가률이 작년 한 2월 정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2월 달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예상보다 잘 나오고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데 주가가 왜 빠졌을까 보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률이 똑같은 시기에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주가를 올렸던 유동성이라는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내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떨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얘가 돌아서야 그래야 반도체 주가도 추세적인 상승세로 돌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리고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제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률이라고 중국 크레디 인펄스 지수를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중국의 크레디 인펄스 지수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률을 약간씩 선행하죠 한 2개 분기 정도 선행해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얘가 여기 약간 꼬리를 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막판에 네 막판에 자 이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계속 올려준다 그러면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률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션 배수와 주가도 추세적 상승세로 갈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거기에 방역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에는 미국의 유동성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3월달에 0.25% 했지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경기선행지표로 말씀드린 ISM 제조업지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미국 정책금리랑 ISM 제조업지수를 두 개를 비교해서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정책금리는 제가 축을 바꿔 놓은 겁니다 뒤집어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가잖아요 약간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선행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미국에서 진짜 4월 5월 6월 가면서 0.5%씩 빵빵 금리 인상하고 올해 6번 8번씩 해버리면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미국 ISM 제조업지수랑 OECD 경기선행지수 경기선행지표죠 이걸 비교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완전 동행관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하면 할수록 OECD 국가들의 경기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PV 배수랑 하이익스 PV 배수를 미국 ISM 제조업지수랑 비교해 보면 물론 일부 구간에서 일치하지 않는 그런 구간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폭은 그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매우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세게 하면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급락하게 될 것이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의 밸류이션 배수를 위에서 누르는 주가가 못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1.4인데 1.0까지도 갈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저는 이코노미스트 아니라 반도체 나이너스트니까 그런데 일단 시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렇게 막 페드가 겁을 주는데 일단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발 미국에서 금리를 좀 완만하게 인상을 해주고 0.25%씩 띄엄띄엄 해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반도체 주가가 오를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미국보다도 중국의 경기라든지 IT수의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여기 제가 중국의 IT수의 증감률을 그려놨고 하이닉스의 밸류이션 배수를 그려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 2월 달에 중국의 IT수의 증감률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도 같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IT수의 증감률을 뭐가 선행하냐면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말부터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긴축에 들어가면서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내려왔고 그 이후 후행하면서 3개월 후에 중국의 IT수 증감률이 급락을 했고 그거랑 동일한 시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같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가장 언더 퍼폼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보시면 같은 싹산에 있지만 AMD랑 NVIDIA는 주가가 날아가는데 마이크롬만 주가가 빠졌죠 동일한 시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은 중국의 IT수의와 중국의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을 저점으로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11월, 12월, 1월, 3개월 연속해서 올랐어요 그러면 11월 달부터 1월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어땠는지 생각해보시면 11월부터 반등 나와서 1월까지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주가 다들 엄청 빠질 때 상대적으로 오히려 주가 괜찮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팩터가 크레딧 임펄스가 있고 ISM이 있는데 그중에서 크레딧 임펄스가 좀 더 중요하다 ISM보다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는 중국의 이러한 경기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 지금 2월 달에 다시 약간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2월 달에 살짝 내렸어요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이게 계속 올라가면 좋으련만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저는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그동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지났지만 3월 5일 중국 전인대에서 경기 부양책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그런 재정적 경기 부양책은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재정 적자율 목표치라든지 또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 올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건 뭐냐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올림픽도 끝났겠다 조금 이제 수요가 살아나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선전에서 코로나 60만 걸렸다고 그냥 그 큰 도시를 락다운을 시켜버리고 좀 얼마 전에도 상하이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선전을 락다운 시키자마자 중국 주가가 어마어마한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또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3월 16일 날 갑자기 긴급회의를 해가지고는 제가 여기 따옴표를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반드시 1분기 경기를 진작하고 능동적인 통화 정책을 펴나가 신규 증가 대출 규모가 적절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신규 증가 대출 규모 즉 크레디 임펄스 지수를 올리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또 중국 주가가 반등을 해서 30-40% 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지금 아마 좀 화면상으로는 폰으로 보시거나 하면 좀 글씨나 그래프가 조금 작게 보이실 가능성이 있을 텐데 저희가 확대는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보고서를 저희가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3프로TV 앱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그걸 좀 다운받아서 좀 크만 화면으로 보시면서 아마 들으시면 더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으시더라도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줬으니까 이 약속을 이제 지키면 좋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3월달 중국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이 날 안 해줬습니다 중국 정부가 네 아마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주가가 안 되는 거예요 최근까지 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코노미스들의 예측은 4월달하고 5월달은 아마 금리는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재정적 경기부양책에 있어서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이 작년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1월달 2월달에 발행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올해 상반기에 다 몰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해주면 그러면은 희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주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보면 자 여기 그림 34에서 제가 하이닉스 벨레이션 배수를 그려놨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2001년 이년 이때가 이제 9.11 테러 때입니다 그리고 2008년 리만 사태 때죠 이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벨레이션 배수가 더 빠졌었죠 그러나 그때를 제외하면 이때 이때 이때를 보면 일반적인 다운사이클에서는 하이닉스 주가는 대부분 0.9배에서 1.0배 사이가 항상 저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10월달에 여기 3% 나와서 그때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더 떨어질 거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 최주 주가가 9만 1,5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작년 bps 기준은 얼마였냐면 1.07배입니다 pbr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0.9배 1.0배가 저점이었는데 작년에 저점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된 거죠 요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동성이 작년엔 그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런 국면에서 0.9배 1.0배 찍고 주가가 이제 밸레이션 메리트로 오르는데 그런데 추세 상승은 못 간다 중간에 이제 조정 국면이 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1.33배예요 자 1.33배가 뭐냐면 하이닉스 역사적 평균 배수예요 어떤 주식의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배수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나 수요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평균보다 높은 배수를 부여할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하이닉스의 bps가 주당순 자산 가치가 11,000원 정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11만원 정도 됩니다 아 헷갈렸네요 10만 2천원이네요 10만 2천원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역사적 평균배수 1.33배 곱해보면 10만 2천원에 얼마 나오냐면 13만원대 중반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13만원만 넘어가면 막고 내려고 막고 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향후에 주가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이거는 그 이제 유동성의 모멘텀이 사라졌으니까 만약에 옛날처럼 1.0배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10만원 2천원에다가 이제 1.0배 곱해보시면 10만원대 초반 주가 그 정도가 아마 락바텀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리고 향후 하반기 이후에 경기 수요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지표들이나 또는 미국의 완만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또 중요한 거는 전쟁이 빨리 끝나야 그래야 이제 인플레이션 강도가 약해지면서 양국이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역사적 평균 배수를 뚫고 주가가 추세 상승세로 갈 수가 있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악의 경우에 10만원에서 13만 5천원 사이에 이 구간에서 당분간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값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값에서 예를 들면 13만원 넘어간다든지 하면 단기적으로 좀 비중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물론 이제 10만원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케이스냐면 리만 사태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안 좋은 부분들 매크로의 이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 DLM 스팟 가격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가의 일부 선반영 될 가능성을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처럼 PBR 한 배까지 가려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예전에 PBR 한 배를 하위했을 때는 적지 않았을 때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이닉스의 절대 이익 레벨 자체가 1.2배를 하위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12만원대에서 등락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좋은 뉴스들이 많고 DLM 스팟 가격에 되게 연동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주가의 선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행복회로를 돌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어떤 주가가 아닌가 장기 전용 측면에서는 물론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가가 장기 전용 측면에서는 매력 있는 주가라고 보고 그다음에 10만원 밑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하이닉스를 갖고 있던 환전을 갖고 있던 아니면 제약주를 갖고 있던 똑같이 막아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상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6년, 18년 이때 사실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0.90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션 배수가 위로 올라 붙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경기 측면에서 뭔가 상당히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주가 장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신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매수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일링을 넘어서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보셔야 될 거는 미국이 0.5% 금리상 여러 번 하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이 적어도 상반기 중에 한 두 번 정도는 금리 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수들 저희가 잘 체크하면서 반도 투자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거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위원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Damn 날씨였습니다. angen